나한테 남아있는 리소스가 얼마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총량으로 컨텐츠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생각보다 적거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관악문화재단의 생활문화공간지원사회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토크콘서트 관악 다르게 쓰기에 다섯 번째 진행을 맡게 된 그린드림 진행자 구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느덧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아마 정주행을 하신 분들일 거고요 만약에 정주행을 못 하셨다면 오늘 거 재밌게 보시고 뒤에 것도 찾아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님을 또 모셔야겠죠 사실 저희가 관악 다르게 쓰기는 취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크리에이터분을 모셔서 우리 취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분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다들 아무도 모르실 텐데 진짜 어렵게 보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서른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공고를 하자마자 한 5분 만에 마감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들게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모실 분은요 자신이 겪은 자본주의 매뉴얼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보다 밝게 조망해 주시고자 노력하고 계신 유튜버입니다 바로 모셔볼게 우리 신사인당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사실 마이크 테스트 하셔야죠 사실 어디서 숨어 계시다가 딱 나와야 이게 좀 극적이고 좋은데 공간상 그게 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나와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신사인당님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유튜브 혹은 뭐 TV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뵙다가 가까이서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제가 사실 별로 이렇게 떨질 않는데 좀 은근 떨립니다 저는 떨리지만 우리 신사인당님은 좀 편안하게 우리 관객분들과 다양한 소통하기를 좀 바랄게요 몇 가지 좀 이렇게 여쭤보기 전에 우리 신사인당님이 우리 관객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먼저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신사인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언규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이야기들 전하고 있고요 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수 일종의 멘트시죠 네 좋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중에는 좀 뻔하지 않나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우리가 또 은근 궁금한 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사인당님도 들으시면서 아우 이 질문 또 해? 하실지언정 네 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사임당이라는 채널명이요 사실 이게 인물의 이름이기도 하고 채널명으로 쓰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이런 명으로 채널을 개설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뭐 그냥 5만억건에 신사임당님이 있으니까 그냥 한 거죠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유튜브라는 검색에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사임당은 이미 너무 유명한 인물의 이름이다 보니 검색에서 좀 불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참 대단하다 대단한 용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그냥 하셨다 그렇죠 네 뭐 크게 고민 안 했고요 뭐 이름 짓는데 한 2초 3초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잘 되시는 분들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떤 어떤 고민을 얼마나 하셨을까 했는데 막상 들어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고민하시고 고민도 안 하시고 결정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관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도 유튜브를 개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신사임당님은 원래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유튜버 돼야지 하신 건 아닐 테고 원래 하시던 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는 경제방송국 한국경제TV에서 PD 했었고요 그때 보도본부의 증권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SBS 미디어넷의 스포츠경제본부로 이직을 했었고요 거기서 원래 했던 일은 경제방송 PD죠 사실 유튜브도 일종의 방송이라면 방송이니까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건 맞네요 그러면 그러다가 갑자기 유튜버가 대신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갑자기 유튜브를 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PD로서 버는 돈 가지고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해주거나 아니면 집을 장만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을 쫓아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돈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와서 좀 따뜻해지니까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같이 나랑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은 TV에 나서 리포팅도 하고 아니면 PD 친구들도 각자 자기 커리어 쌓아 나가고 선배들 보면 JTBC 이런 데 나오고 이러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전문용어로 현타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세게 온 거죠 그때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자영업이라는 게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력 단절된 기간을 뭘로 메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고 또 그쪽으로 방송에 대해서 아직 내가 계속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유튜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으니까 나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다 보니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약간의 눈물 짓는 장면도 나왔고요 과거 얘기하시다가 그 영상 어떤 영상인지 아시죠 이렇게 지난 얘기하시면서 고생하셨던 거 얘기하셨던 그런 인터뷰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 때문에 우리 신사임당님의 팬이 되신 분들 아마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나와 같구나 저분도 그냥 일반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도 뭐 크게 막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대략 유튜브 시작하신지는 한 몇 년 되신 거죠? 본격적으로 한 건? 네 저는 제일 처음 채널 개설한 거는 2016년이었어요 꽤 됐네요 4년 정도? 네 2016년 제가 언제 개설했나 제 계정을 다 찾아보니까 제가 첫 업로드를 한 거는 2016년이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첫 영상은 뭐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진 잘 찍는 법이었습니다 사진 잘 찍는 법? 이쁘게 나오는 법 이런 거? 네 그렇죠 쇼핑몰 사진 잘 찍는 법 이런 거였는데 그때 2016년에 했던 채널이 좀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한 4, 5개 정도 채널 더 했었는데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2018년 11월 그러니까 2018년에서 19년 넘어가는 때 이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이 갑자기 조회수가 막 급등을 하더니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왜 그럴까? 아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2018년 11월 이후부터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물론 지난 어떤 다른 지금 현재 주제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도 다루셨지만 현재 신사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미지로 만든 영상은 18년도부터 맞습니다 18년 말부터 했죠 이것도 물론 오늘 팬분들이 많으세요 아까도 어디 멀리서 오신 팬들도 계신데 팬분들이 알아서 당연히 알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채널이 그러면 애초에 이런 돈 혹은 경제 재테크 관련 채널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아 네 그 신사임당 채널 하기 전에 뭐 육아 채널도 했었고 아 육아요? 네네 애가 있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뭐 집이 있으니까 이제 인테리어 채널도 했었고 또 뭐 장난감 같은 것도 했었고 사진 뭐 있는 건 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요리도 있어요 요리 네 요리도 했었죠 요리는 그 승우아빠라고 지금 그 친구도 100만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 친구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뭐 100만이 아니라 100이 안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또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 신사임당님에 대한 호감이 막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는 사실 성공한 것만 보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많은 시도를 하셨고 그 와중에 솔직히 아 진짜 때려칠까? 라는 생각 당연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지금의 또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있겠죠 보시면 우리 신사임당님 채널은 영상이 정말 거의 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저도 아주 미약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림 관련 유튜브를 하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나 아휴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하나 하다가 하다가 지금 현재 7개월째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올리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저 원래 그거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증권방송국 경제TV에서 데일리 방송을 하던 PD였고 그 방송국에 있는 수많은 PD들이 전부 다 데일리 방송을 하고 있어요 데일리로 라디오 PD분들도 다 데일리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특별한 내가 어떤 열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나름 어떤 훈련이 돼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거 진행하시는 거 만약에 매일 있으면 매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좋다면야 열심히 하죠 그런 거죠 자기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장점이 있겠죠 사실 그러네요 또 지난 우리 신사연대님의 그런 경력이 쓸데없는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방송 PD 고생하신 것도 있지만 그 덕분에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또 힘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음 근데 보면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건 약간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 적어도 하루 뭐 이틀에 한 번씩 올릴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팁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계획은 정말 창대하지만 그렇죠 끝은 미미하죠 네 원래 그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용두삼이 이러잖아요 네 그게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일 단위의 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이라는 사람일 때 네 일자리는 10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나는 10인데 일을 보면 아 이거 뭐 1쯤이야 얘는 1 그냥 나 시키면 바로 할 수 있어 같이 끊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일을 뭐 15개 20개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10자리인데 네네 오바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몰라요 하나하나 보면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영상 기획을 할 때 그런 거를 유튜브 계획을 할 때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내요 그거는 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할 수 있죠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웠을 거고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내가 이미 리소스를 구를 다른 게 잡아먹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E짜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자리 사람이니까 E짜리를 보면 당연히 너무 쉬운 일처럼 보이죠 나를 뭘로 보고 이 정도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이미 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할 때 지속성을 가지려면 나한테 남아있는 리소스가 얼마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총량으로 컨텐츠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생각보다 적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죠 이거는 이제 특히 능동적인 분들 같은 경우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지죠 난 다 할 수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예요 진짜 제가 말씀 들으면서 리소스를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도 뭐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이렇게 마이크 잡는 MC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걸 하거든요 리소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늘 만땅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만땅 그러면 그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 리소스를 체크하는 거 남아있는 거 그럼 신사임당 님도 그러면 영상을 유튜브를 만들기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내가 보니까 나 한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승우아빠랑 했던 아까 그 채널 있잖아요 그 채널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심지어 방송국 PD를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동료들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후배들한테 막 그랬거든요 야 방송 이따위로 만들냐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직장인에게 그 친구들에게는 전화를 해서 사과를 다 했죠 미안하다 댓글로 그런 거 쓰지 말아줘 미리 배기도 전에 다 전화했죠 맞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막 회사 생활하면서 후배들한테 잘난 척하고 뭐 이거 아는 척 했었는데 막상 유튜브 나온 거 보니까 어? 언규 선배 영상 만들었는데 저런 거 만들었는데 이런 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댓글 달아야겠는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어렵게 열심히 만들었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하니까 말 그대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이미 내 삶이 있는데 직장이야 내 삶의 대부분을 갖다 바치니까 직장에서 냈던 퍼포먼스랑 내가 따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만약에 TV가 요만한 게 있으면 너무 작잖아요 스마트폰은 이거 반만 하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 6인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거기서 댓글 보면서 영상 보면 한 2인치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초고맞죠 왜냐하면 댓글 부분이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2인치 안에서 내가 커도 6인치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뭐 하겠다고 그거에서 차별화가 얼마나 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찍어서 했는데 아 잘 됐더라고요 그때 약간의 허탈감도 조금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뭐 허탈감도 허탈감이고 아 이게 좀 다르구나 아 방송국에서 배운 게 답이 아니었구나 아 정말 다른 생태계구나 저도 언뜻 들어보니까 방송을 오히려 잘 알고 영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분들이 오히려 유튜브 시작은 창대하게 하시는데 꼬짝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좀 어글거리는 질문 하나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하긴 해요 신사임당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나름의 행복의 의미 행복의 기준 뭐 이런 게 있다면 아 저는 내가 내 할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싫다고 할 수 있을 때 아 맞습니다 이게 살다가 좀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결핍이 많고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 삶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방송국에 있을 때 피디로 제작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불행했는데 그 영업 쪽으로 이제 광고 협찬이나 이런 거 시작을 하면서 아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가서 싫은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그렇죠 네 뭐 이거 얘기를 하면은 아 저희는 아닙니다 아 안 사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제 뭐 방송국 PD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제 까이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런 게 되게 거절 못하는 성격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이제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되게 좀 의외의 대답 저도 사실 뭐 예상을 하는 대답 같은 게 있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뭔가 좀 꽂힙니다 저도 이제 뭐 6년차 프리랜서로 생활하면서 이제는 조금 의뢰가 들어왔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묘하게 그때 되게 좀 짜릿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부장님께서 오늘 저녁 어때? 아 저는 오늘 집에 아이가 네 이럴 때 짜릿하잖아요 행복하죠 맞아요 아 맞네요 거절할 수 있는 삶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도 어쩔 때 정말 나에 맞지 않고 좀 뭐 불합리화적인 건 바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사임장님이 표현이 좀 이런가 의외로 되게 가정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이와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만약에 제 소원을 어디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소원이 그거예요 지금 내 아이가 지금 나를 좋아하는 만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지금만큼 저를 좋아하는 거 이게 제 소원이거든요 실례가 안 되려면 자녀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섯 살 때 다섯 살 네 남자인데 아빠랑 결혼한다고 아이고 그게 한 서른 넘어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건 좀 두렵긴 한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저는 살면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 좀 사리사욕을 채우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아기가 이제 8개월 됐거든요 딸아이인데 아직은 말을 못해서 그런 멘트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말씀처럼 저도 우리 아이가 지금처럼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쭉 가기를 바라는 마음 소박하다면 소박하지만 소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아이한테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각 나이때마다 또 사춘기도 올 거고 사고도 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그걸 유지한다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유지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또 우리 아드님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조금 더 약간 예민한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면 그런 가족과의 관계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사실 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연결이 된다고 봐도 될까요 우리 가족과 내 자녀와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도 이 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아이가 만약에 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에게 남에게 피해가 주거나 아니면 누군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해볼게요 위험하거나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하면 안 돼 라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돈이나 시간이 안 돼서 아이한테 이거 하면 안 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한테 정확하게 두 개의 가치관을 물려주는데 노이즈가 추가되게 되잖아요 그럼 아 그 전까지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일이구나 이 일은 그거를 계속 배워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넓은 집에 사는 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아닌데도 네 그게 아닌데도 왜냐하면 부모가 주는 피드백이 똑같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좀 이상하게 돈이라는 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땐 약간 좀 이렇게 좀 외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애기 때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한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로서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 플러스 돈 때문에 안 되는 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시간 때문에 안 되거나 아빠 나중에 해야 돼 그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해야 돼 그거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게 두 개가 동일한 가치로 교육이 되는 거 같다는 거죠 처음에 아 제가 또 최근에 겪은 일인데 우리 아이가 작은 어떤 뭐 위험한 물건을 만지길래 어 안 돼 라고 했어요 제 핸드폰 최신 핸드폰을 들리고 아 그건 안 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거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거 뭐 지우는 얘기시겠지만 진짜 그 말입니다 아 근데 좀 뭔가 울림이 있네요 사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그때는 돈이 좀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말도 있거든 그래요 저는 돈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과 행복은 그런 거 같아요 원래 행복은 돈이랑 관계없는 가치지만 자꾸 착각을 하게 된 거죠 돈이랑 행복이 똑같은 가치인 것처럼 생각이 되게 된 거죠 저는 다른 거 같아요 우리 신사임당님 요새 정말 바쁘실 거예요 뭐 이것도 여담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시는데도 아주 순조롭게 시간 언제든 됩니다 라고 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바쁘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휴식 시간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신사임당님의 휴식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하면서 쉬세요? 저는 보통 이제 애랑 같이 있죠 애랑 같이 있을 때 제일 휴식이 많이 되고 그런 거 같아요 뭐 취미 같은 건 따로 없으신가요? 취미가 이제 애랑 노는 거 모든 게 애네요 저도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예 그런 감정을 더 신경 쓰시는 거예요 저는 신사임당님의 어떤 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포장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런 거는 나같이 이런 거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멘트 자주 하셨던 것 같거든요 참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마음에 와닿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사임당님 참고로 여기 관악문화재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서관이 굉장히 같이 있거든요 네 평소에 책 좀 많이 읽으시나요? 책 많이 읽고 싶어요 네 그런데 많이라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감이 많다고 할까요? 그냥 뭐 짬 날 때 읽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냥 뭐 대략 한 달에 한 몇 권 정도는 읽으려 한다? 그냥 뭐 그냥 짬 날 때 읽을 때 저는 그 책을 끝까지 읽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좀 약간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책 보잖아요 목차 보잖아요 제일 재밌어 보이는 부분만 읽어요 그것도 선택이죠 나름의 선택의 시점 예를 들면 수박바로 따지면 이것만 먹고 버려요 아래풍 말고 먹고 맞아요 저도 브라볶음 먹을 때 위에 초래풍만 먹고 버려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기 때문에 한 권을 읽었다고 하기 그렇고 그 목차 보고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신사인당님의 눈을 이끌었던 목차가 참 재밌어 보였던 책 한 권만 그래도 추천해 주신다면 저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수학 관련된 책이에요 재미 더럽게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딱 열면 뭐였냐면 거기에 뭐였냐면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 제목이 콘텐츠의 미래는 아니죠? 이거 말고 다른 콘텐츠의 미래도 좋은 책이죠 콘텐츠의 미래도 좋은 책인데 최근에 제일 최근에 궁금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도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이 책은 왜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하시는지 아 제가 이거는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은 제가 다른 데서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직원들한테 꼭 읽으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컨텐츠를 생산하고 아 제가 지금 직원이 세 명 있는데 스스로 자립해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유튜버 유튜버라기보다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좀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 추천해 주셨고요 제목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다룬 책 아 그거 이따가 생각나시면 네 또 여기가 관악 아 그 책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제목을 안 말해주시고 사선님들 계시니까 좀 찾아봐주세요 넷플릭스 알고리즘 뭐 이런 걸 다룬 책이라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사인당님도 사실 일반 그냥 시민이셨잖아요 물론 지금도 일반인이시지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현재 100만이 넘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크리에이터님으로서 삶이 조금은 바뀌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바뀌셨을지요 지금 일정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그런 거 있죠 요즘에는 좀 눈물 지으실 거 아시죠 그냥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다 과하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했던 것 이상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그냥 이걸 지금까지 한 걸 보지 말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네 지금까지 한 걸 보지 말고 다시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자 네 사실 뭐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백만이라는 유튜버가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필요로 하시는 곳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좋은데 문득 이게 과연 내가 아까 말씀하신 리소스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긴 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 채널의 영상에서 우리 아내분도 몇 번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보면서 참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현명한 아내분을 얻으셨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솔직히 인생은 아내빨인 거거든요 아 인생은 아내빨 저도 약간 아내빨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장가 가세요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그 아내분이 느끼는 나름의 내 남편의 변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 와이프요? 네 와이프는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오빠 똑같아 잘난 척하지 마 아니 저희 와이프는 뭐 한때 잘난 척하지도 않고 그냥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낫죠 예전에는 제가 거의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더 늦게 끝나고 이랬었으니까 예측이 안 됐죠 대결이 네 네 네 네 그런데 뭐 지금은 똑같죠 표현은 안 하시더라도 아마 그래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아들이 자녀분이랑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뭐 좀 같은 질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난히 유튜브로서 생활하시면서 활동하시면서 열심히 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또 가장 최근이라서 기억에 남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언제 백만 찍으셨죠? 날짜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대략 한두 달 전 원래도 이미 꽤 많은 구독자분들을 보유하고 계셨지만 유퀴즈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유입도 되셨고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되게 궁금했어요 초본 뭘까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 빠져들어서 보게 됐고 구독도 하게 된 건데 백만을 딱 찍었을 때 그 짜릿함은 뭐 진짜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신기했죠 왜? 왜 내 걸 보지?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때 백만 때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뒷광고 논란 막 이런 거 터지고 한창 이럴 때였어요 날이 나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미 뭐 너무 잘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은근히 또 여러 시도도 막 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도 어떤 또 이런 식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 혹은 내 채널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제 채널은 지금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최초 공개인가요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제 채널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공개를 하고 막 하고 말씀해주세요 저는 원래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원래 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생각도 못 했는데 띵 나오면 사람들이 우와 이러는데 서프라이즈가 되잖아요 근데 뭐 얘기해 놓으면 될 때까지 계속 그거 언제 하세요? 언제?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유튜브 한다고 1년 전부터 얘기해 놓고 3개월 하다가 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안 말하는데 지금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골목 카페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 카페 운영을요? 아니요 골목 식당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페가 진짜 많거든요 식당 말고 그냥 보통 카페 카페를 좀 살려주는 계속 가시면서 마트 시식도 해보시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김성주처럼 김성주 아나운서처럼 차에 앉아서 아 이것만 하고 어디 이제 전문가를 또 따로 모셔서 전문가분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걸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아 좋네요 카페라는 것이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키워드가요 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컨텐츠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음에 카페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 이제 언택트 시대니까 이게 끝나면 다시 컨택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야죠 네 그래서 카페 쪽으로 카페 창업이 엄청 성수기인 때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좀 그런 거를 오 골목 카페 재밌겠는데요 네 그래서 뭐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마치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작은 카페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부응시켜주시기 위해 네 잘 안 되는 데를 좀 살려주는 네 아 좋다 오프라인 트래픽이 다시 늘어나는 시기가 오면 자연적으로도 회복이 되겠지만 그럼 그 여세를 타서 뭐 그분의 효과도 내고 네 뭐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러시다는 거 그냥 생각이라는 거죠 계획이라는 단어 쓰기도 좀 그렇고 생각 정도 이 유튜버로서 나름 뭐 성공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이 유튜버지만 또 뭔가 이뤄내고 싶은 어떤 꿈이나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 또 하고 싶은 거 저는 다른 유튜브 채널 아예 또 다른 네 그냥 익명으로 하는 거 제가 저인 걸 안 밝히고 아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맞이 사람만 실수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다 그 다음날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를 하면 네 댓글이 어떨까요 난리나겠죠 그렇겠죠 그거를 내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런 게 있었을 때를 대비하고자 그런 게 있었을 때를 대비하고자 그냥 저랑 관계가 없는 그러면 아예 익명의 채널을 좀 키우는 거 네 그게 그러면 당연히 뭐 계획하고 계신 채널명을 여쭤볼 순 없겠네요 저희 정말 아무도 모르게 또 하나의 채널을 네 네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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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우리 신상 백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또 영상을 보다보면 아까 말씀처럼 어떤 계획이나 뭐 그런 것도 크게 안 하실지언정 대비를 좀 한다는 느낌은 좀 들어야죠 아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참 대비를 한다는 게 어려워면서도 참 중요한 건데 어 어 어떤 식이 뭐 대비를 하는 뭐 특별한 뭐 경험이나 뭐 대비를 함으로써 참 좋았다 뭐 아니면 앞으로 뭐 이런 걸 좀 대비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 저 진짜 저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저는 계획보다 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대비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월세로 시작을 한 이유도 그거예요. 자영업이 수익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면 평평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망하는 거에 대한 대비로서 부동산 투자를 한 거고 유튜브를 한 것도 제가 자영업이 망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로서 취업을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경력단조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 대비 때문에 한 거거든요. 지금은 아까 익명 채널도 대비죠. 그렇죠. 이게 안 됐을 때 나랑 링크가 완전히 없는 무언가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말 뭔가 좀 어떤 가끔 보면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영상 채널의 주인들 보면 조금 취해 있다 요즘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사임당님도 정말 이렇게 성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해 있다라는 느낌을 일도 받지 못했거든요. 저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유튜브 하는 키우는 방식이 있거든요. 저라는 사람보다 그 방식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익명 채널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벌써 한 2만 구독 정도까지는 키웠거든요. 이미 개설도 하신 게 있군요. 네.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전혀 모를까요? 목소리 같은 것도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전 진짜 코멘트도 알 수 없어요. 장르도 아예 완전 달라요. 혹시 구독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저도 모르죠. 여튼 그때 저는 제 유튜브의 성장이 저라는 사람의 캐릭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의 정보 이 채널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이게 구독이 늘어나고 조회수가 나오는 거지 제가 거기에 제가 앉아 있어도 되고 제가 안 앉아 있어도 돼요. 심지어 저는 이걸 테스트했었어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출연하면 트래픽이 어떨까 그런 것도 제 컨텐츠 중에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 대한 의존도가 제 채널에서 만약에 전체 의존도라는 걸 10이라고 하면 이 주원규라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명확히 알게 됐죠. 이 채널은 나 때문에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테스트해보고 내가 없을 때 어떻게 굴러가지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게 또 약간 PD님의 습성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분석하시고 하긴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100만 찍었다? 그럼 일단 채널을 바꿉니다. 구담에 경제 빡살내기 이런 식으로 나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실 본명 모르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롱런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쭉 함께 가시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좀 지우려고 했죠. 심지어 신사임당도 지금 인물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SSID라는 약칭을 계속 넣고 있어요. 신사임당. 네. 그런데 LG도 럭키 금성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LG 패션은 LF고 저는 그런 것처럼 좀 바꿔서 나중에 SSTV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어떻게 한 큰 방향 중에 하나인데 인터뷰하는 콘텐츠 제가 인터뷰하는 콘텐츠가 여러 콘텐츠 중에 하나가 되고 다른 형태의 콘텐츠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진행자나 출연자보다는 PD의 롤로 다시 좀 카메라 뒤로 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가도 종종 또 우리 팬분들은 또 이렇게 직접 나와서 말씀 나누는 것도 좋아하니까 가끔도 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게스트 혹은 손님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 인터뷰 정말 많이 하시는데 얻는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런 거는 얻는 게 맞죠. 제가 들으면서 배우는 거 많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인터뷰를 하고 이러면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포털에 그러면 댓글이 200, 300개 달리면 거의 한 200개 정도가 200개 달리면 200개 정도 악플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재밌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재밌다. 재밌다. 너희들 두고 보자. 아 뭐 두고 보자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말씀해 주신 김에 사실 저희가 다른 손님 모신 분들 중에는 악플에 대한 얘기도 분명 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중에도 유튜브를 운영하실 계획도 있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 악플의 개수 혹은 농도가 100만 정도 되시면 다를 거라는 거죠. 어떻게 좀 그런 멘탈 관리를 하세요? 저는 제 채널에 트럭 장사하는 분이 나온 적이 있어요. 트럭 장사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트럭 장사를 잘 하게 된 시기는 진상 손님에게 끌려 다니지 않으면서 붙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손님들이 막 있는데 여기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막 이런데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이 손님들 다 떠난다는 거죠. 저도 손님을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누군가 충고를 해줬었는데 손님을 진상으로 만드는 게 너가 손님을 진상으로 만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고 했을 때 악플이 3개예요. 아니면 뭐 10개라고 해볼게요. 100개의 댓글 중에 악플이 10개예요.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도 10%잖아요. 그럼 그 10%의 취향에 맞게 방향을 바꾸면 나머지 좋아하는 90%를 배신하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채널이 소수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채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악플은 하나도 없지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상하게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더 신경 쓰고 나를 좋아해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은 약간 등하시하는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큰 쪽으로 나가야 채널이 클 텐데 도움이 되신 분들 계실까요 저도 왜 이걸 또 여쭤봤냐면 고작 이제 한 500명 정도 되는 유튜버 채널이 근데 여기도 악플을 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500명인데 약간 오류가 있었나 봐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가 올린 내용이 알지도 못하면서 내 귀한 시간을 뺏어갔다면서 근데 순간 뭔가 두근거림이 있더라고요. 좋은 두근거림이 아니라 뭔가 좀 심장 떨림이 있었어요. 솔직히 정말 많으실 거라고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적은 거 말고 많은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거 네 그게 진짜 어려워요. 흘러가는 거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 심사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 우리 심사님 오늘 어떻게 보면 관악구 자주 오시나요 관악? 아니요. 자주는 못 오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쪽은 아니셨나 봐요. 전혀 아니죠. 정말 간만에 오신 우리 관악이었는데 오늘 자리가 어떠셨는지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제가 제 채널이 크게 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제가 했던 스마트 스토어도 쇼핑몰이죠. 쇼핑몰도 제가 했던 노하우나 방식을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보기에 되게 만만해 보였을 거고 사실 유튜브도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냥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세상에 어떤 회사도 직원을 쓸 수 없겠죠. 아 그렇죠. 네.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 그렇죠. 찾다가 끝나겠죠 진짜. 사람 찾다가. 네. 직원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웬만한 일은 전부 다 가르치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걸로 자본주의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와 대단해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저 사람이 했으니까 방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9초대까지 달리기까지 만년이 걸렸다면서요. 인류가 지나가고 100미터를 그런데 10초벽이 깨지고 9초대가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거의 2, 3년마다 계속 신기록이 갱신됐다고 하더라고요. 깨지니까 그냥 쭉쭉쭉쭉. 네. 어떤 목표를 두고 달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제가 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누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특히나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고 너는 돈 벌면 안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지금. 예전 같으면 방송도 자격이 필요했죠. 방송하려면 나라에서 허가를 내줬어야 됐고 채널권도 샀어야 됐고 PP사들 SO죠. 케이블들 영업도 다녀야 됐고 해야 될 게 많았어요. 그다음에 그런 자격도 받았어야 됐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문자메시지도 어떤 나라에서 주파수를 준 통신사업자만 문자메시지를 할 수 있었는데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는 지금 카카오톡이랑 유사한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의 개발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거는 내가 어떤 메신저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어떤 자격을 너는 되고 너는 나랑 안 친하니까 안 돼.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누구나라는 건 이제는 자격의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시대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누구나라는 게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책 보고 그냥 누워있고 상상하고 망상한다고 이뤄지는 누구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거든요. 성공한 사람의 어떤 포장된 과거가 평범한 사람의 미래를 망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심사임당님이 말씀해 주시는 과거는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죠? 네. 네. 다행입니다. 자 우리 심사임당님은 여기까지십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희 관악문화재단은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분들과 또 우리 관악국민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계속 제공해 드릴 겁니다. 계속 노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편으로 진행된 관악 다르게 쓰기에 진행자였던 MC 구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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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